되게 새로 신기한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약간 설레기도 하고 너무 궁금한데요, 도대체. 성인 박람회를 오게 될 줄 몰랐다, 진짜. 또 엄마 생각나고 있네. 성인물 시즌2, 대만입니다, 대만. 상시 미국 여우 플레이보이, 타이틀 재킷. 셰프다, 섹시 바지. 아이, 맨치, 인간 좀. 이 바슨 이체 신관식. 이체, 슈퍼브. 타이완 연체는 많더라. 남자 신관이에요, 남편이에요. można 해야 한다. оставivil dice. 호호 바로 님이 주님 자신이 주인 interviewed. 웃음 안이었구나ela get out. 누구 일단 온 diesel. 그 친구야. 당시 나는 지금 뭐해? 게임을 fazem 상하실 거에요? 우리 tengl possiblyColi dia 해? 어떤 programa를 medical faço. 하여 이제 같은데요? abonnочmann이 되는 waist 아이고! 아이고! 하여 너는 불만 Collect이도? 이제 멤버를 하실 거에요?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또 엄마 생각나고.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지? 대만, 저게 좋은 곳이다. 가봅시다. 가보자고.